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체내 독소축적의 병리적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내의 독소가 축적될 때 어떤 병리적인 결과가 나타날까요? 첫째로, 만성병증의 유발 및 악화가 일어납니다. 둘째로, DNA의 손상, 변이를 일으킴으로써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유전자 발현에 이상을 초래함으로 후생 유전학적 손상이 발생합니다. 넷째, 활성산소, 프리레디칼을 증가시킴으로써 세포 손상 및 변이를 유발합니다. 다섯째, 신진대사 및 에너지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여섯번째로,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혈관 벽의 기능을 손상시켜 혈액의 흐름을 나쁘게 합니다. 일곱번째로, 뇌분비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고 호르몬의 분비 활성을 저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방어 기능을 약화시킴과 함께 염증성 면역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되는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피부 접촉 경로가 있습니다. 각종 환경 호르몬 유, 화학 첨가물, 잔류 농약 성분, 중금속류 등이 피부 접촉을 통해서 유입되고 축적됩니다. 이것은 환경 독소가 체내로 유입되는 가장 중요한 경로가 됩니다. 둘째로, 구강 섭취 경로가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농약 잔류, 식품 섭취를 통해서 유입되는 외인성 독소가 축적됩니다. 체내로, 코 흡입 경로가 있습니다. 셋째로, 코 흡입 경로가 있습니다. 흡연, 자동차 배기가스, 황사, 미세먼지, 새집 증후군에 발생하는 독소 등 환경 독소가 코로 흡입함으로 유입되는 경로입니다. 환경 독소들이 숨을 쉴 때마다 끊임없이 체내로 유입이 됩니다. 특히 호흡기 및 전신 심혈관계에 만성염증과 함께 독성 영향을 나타냅니다. 내인성 독소가 체내에 쌓이는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순당 섭취 경로가 있습니다. 섬유소가 부족해서 유입균은 감소하고 단순당 섭취로 유해균은 증가하므로 장내 미생물 총 환경이 악화되면서 내인성 독소가 발생되고 축적됩니다. 직업이 부족한 과제 없을 때 향상로 환경이 악화되며 특성 영향을 나타냅니다. 또한 단순당인이 단백질과 지방질을 만나 합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내인성 독소는 만성염증을 발생시킵니다. 둘째로 육류 및 가공 육류 섭취 경로가 있습니다. 육류 중심의 식단은 혈액을 탁하게 하고 장내 미생물 총 환경을 악화시키고 내장 지방 및 이소성 지방을 증가시킴으로 만성염증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이소성 지방은 무엇일까요? 보통 지방은 피하지방으로 피부 아래에 쌓이고 내장 지방으로 복부 안 각종 장기 사이에 쌓입니다. 그러나 이소성 지방은 간, 쇠장, 심장, 근육 등 장기에 직접 쌓이는데 보통 지방이 쌓이는 장소와는 다른 곳에 쌓이는 지방이라서 이소성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액토피크 팥은 병원과 심장, 심장, 뼈, 혈,腸, 그리고 몸을 많이 쌓이는데 액토피크 팥은 다른 곳에서 쌓이게 쌓이는 곳에 쌓인 만큼 다른 지방보다 더 위험합니다. 다른 지방이 더 위험합니다. 최장에 쌓이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에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심장 혈관에 쌓이면 심장병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확인됐습니다. 목에 있는 혈관과 근육에 쌓였을 땐 뇌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감소되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은 아디포카인을 방출합니다. 당 독소를 이렇게 증가시킴으로 만성 염증을 증가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충분량의 야채 및 섬유질 섭취가 배제된 육류 및 가공 육류를 입으로 섭취하면서 장내 유해균이 증식되기 때문에 해로운 대사산물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식약 떼자로もの을 입극적이에요. 풍부 간型 독소의 Wish relate된 풍부가 발생 tempestения include aslında 사람은 아로운 베τί고 병들의 병원, PT вид기 때문에 훼손경을 입무지 않게ทำJordan 그는 그런 과학에 통해 은폐자가омина해서 InclusivoMA에 의 Pedıl하여 육류하고 풍부가 인성 뭐야. …. 세번째로 해독효속의 약화로 내인성 독소 발생 경로가 있습니다. 2단계 해독효소들이 부족하면 중간 대사산물 독소들이 해독이 되지 않고 축적이 됩니다. 네번째로 운동 부족과 지방축적으로 인한 내인성 독소 발생 경로가 있습니다. 4단계 해독효소 발생 경로는 운동이나 활동량이 부족하면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를 다 소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합성이 됩니다. 증가된 지방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이 방출되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다섯번째로 과식으로 인한 활성산소 발생 경로가 있습니다. 과식할 때 소화기관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내인성 독소로 발생합니다. 여섯번째로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 발생 경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을 비롯한 여러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서 몸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기관들에게 많은 혈액을 보내려고 맥박과 혈압이 증가하고 호흡이 빨라집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평소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빨라진 호흡만큼이나 많은 산소들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면서 그만큼 활성산소의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독소가 쌓이면 나타나기 쉬운 정신 증후를 알아보겠습니다. 독소가 쌓이면 나타나기 쉬운 정신 증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피부 탄력이 없고 지쳐 보이고 피부 톤도 어둡고 탁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둘째로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피로감이 심해지면서 활력도 떨어집니다. 셋째로 머리가 막지 못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네번째로 눈 주변부터 수족 말단까지 몸이 잘 붓습니다. 다섯번째 피부의 뾰루찌 또는 피부 트러블 등이 잘 나타납니다. 여섯번째 구취가 나타나거나 심해집니다. 때로는 체취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일곱번째 헛배가 부르는 즉 복부 팽만감이 잘 나타납니다. 여덟번째로 소화장애 및 식후 무력감 등이 나타납니다. 아홉째 신진대사 활성이 떨어지면서 비만이 특별히 내장 비만이 잘 동반됩니다. 열 번째로 오른쪽 위 복부가 묵직하고 뻐근하고 심한 경우에 압통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열 한 번째로 가끔 속이 매스껍고 울렁거립니다. 열 두 번째로 몸이 여기 저기 이유 없이 쑤시고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 세 번째로 혈액 흐름이 나빠지면서 수족이 저리고 냉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네 번째 탈모가 나타나거나 예후가 심해집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아우리